흔적만 남아있던데 자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아무런 지금 진책된 내용이 없어서 야 뉴스토마토 증거가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러냐 고 했는데 오늘 뉴스토마토의 편집국장이시죠 이기성 편집국장이 김기성 김기성 편집국장이 자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뉴스토마토의 공식 견해를 밝혔는데 신임금 의사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뉴스토마토의 김기성 편집국장인데요 국장석에서라는 제목 하에 한동국민의힘 대표에게 묻습니다 라는 공개적인 글을 쓴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뉴스토마토가 최초 단독 보도를 한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 이 핵심은 명태균씨다 라고 적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기사에서는 아직까지는 MC 라고 하고 있지만 명태균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명태균씨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명태균씨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위까지 알려진 인물인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연안에 매우 밝다 명태균씨 스스로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김영선, 박완수를 본지에 거론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거짓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취재 내용을 밝히고 있고 뉴스토마토는 많은 증언을 확보하는 등 사실 확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보도와 관련돼서 후속 보도를 계속 내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는 그런 데스크 브리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텔레그램에 대해서 봤다 또 누군가는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지금 당대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마치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답하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뉴스토마토는 치밀하게 검증 중인데 직접 당사자들 여기 한동훈 대표 포함되는데요 결단도 촉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득실만 따지는 비겁함을 버리고 정치적 이해를 따지기보다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대열에 합류해달라 기존 여의도 문법을 버리겠다던 한동훈 대표 또한 마땅히 당사자다라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한동훈은 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공천을 책임지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공동선대위원장의 원희룡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끝까지 단독으로 가고 공천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지금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실드를 쳤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이게 또 다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톰마토 오늘 기사에도 나오지만 명태균 씨라는 분은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김영선과 다 가깝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준석 의원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대선 때 양두구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국민 앞에 아직 사과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도 6월로 잠깐 시계를 돌리면 윤석열 정권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지방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때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을 같이 치렀는데 김영선 의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5선을 만들어줬는데 이분이 비례대표 두 번하고 두 번은 또 경기도 일산 쪽에서 사실은 의정활동을 했던 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연고도 없는데 창원의창으로 덜컥 공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공천 과정에서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없었는지 아니면 당시에도 김건희를 비롯한 권력 수뇌부들의 어떤 개입은 없었는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왜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준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해명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2024년도 2월에서 3월달 사이에 지금 김영선 의원이 결국에는 김해로 옮겨가지고 컷오프가 됐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서 빼낸 것 자체가 공천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만약에 이준석 의원도 알고 있다라면 마땅히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김영선 의원을 컷오프 시켰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공천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다라면 이제는 좀 밝힐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저는 촉구의 목소리도 그러니까 제일 엉뚱하고 비겁한 설명이 뭐냐면요 우리 애청자들께서 아니 공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텔레그램을 보내봐가지고 그런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컷오프 됐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천 개입이란 게 공천을 하는 개입도 있고 이전시키는 개입도 있고 그 다음에 탈락시키는 개입도 있잖아요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작이죠 그게 전부 다 정당법이 선거법이나 정당법이 외부의 이력으로 권력으로 개입하는 걸 다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매수한다든지 다른 자리를 줄 테니까 불출맥 이게 전부 다 중대한 범죄잖아요 근데 용산 집무실 저는 딱 걸렸다고 봅니다 김근혜한테 물어봤겠죠 이번에는 왜냐면 저번처럼 막 디올백 해명처럼 엉뚱한 해명 계속 내놓고 말이 꼬면 안 되니까 나 보낸 것 같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아니 컷오프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야 김근혜가 개입했으면 김영선을 김해에 공천했다는 건데 이런 구도를 짠 거죠 그게 아니라 김영선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 번은 됐으니까 넌 그만해라 자기 측근이 신복이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뉴스토마토 주변을 취재를 했거든요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공개는 안 됐잖아요 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워딩 해줬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사진 찍을게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는 방법이 당사자들은 강의 두 명 강의 가지고 있고요 근데 김근혜가 또 하나의 정황이 김근혜가 한동훈이한테도 계속 총선 때 네가 사과를 하면 사과할게 윤석열이 맨날 네가 나만 지적하면 경로로 한다 이 유학하면 그거잖아 근데 사과했더니 저번에 대선자는 지줄 떨어졌는데 그래도 사과할까? 그러다 할게 이 문자를 막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한동훈이한테도 그렇게 문자를 막 보낸 사람인데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비대위 당직자들이나 또는 공간이나 개입 안 했겠습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고향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됐죠 그런 다음에 이창으로 갔잖아요 사실 이창은 연구가 있습니다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에서 김해로 갔을 때는 뭔가 확실하게 담보가 없었으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진거 소장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했는데 이거죠 가라 가면 확실하게 해준다 그거 자체도 공천 개입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텔레이브를 열어보면 저는 상당 부분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의 김기성 국장 포함해서 우리 명재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이제 밝힐 때가 점점 다가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김기성 편집국장의 요청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미디어연장이 진상규명해라 그 당시에 당신이 공천 총괄 관리했는데 이런 김 여사의 개입에 왜 가만히 있고 아무 소리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근희 여사가 이 사람밖에 안 했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드러난 것이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말 김근희 여사가 딱 이 사람만 김영선만 찍어서 부탁을 했겠느냐 이게 지금 총선 막바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공천 막바지에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 뭔가 개입을 했을 텐데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잖아요 이거는 천하람 지금 의원도 이야기하고 다른 의원들도 직접 나와서 하는 이야기니까 김근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것이 이 건밖에 없느냐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강덕구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 명태균이 자 명태균이 의혹을 받고 있죠 경기도 고향에 있던 김영선 의원을 자 경남 창원의 여창으로 데려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비대위원장이 진상조사에 나서라 이렇게 저는 읽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제 감은 이렇습니다 취재라고 하니까 저도 취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좀 공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김근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이 서로 주고받았던 텔레그램은 뉴스토만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 두 개 언론사가 제가 아는 데는 갖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자기들이 취재해서 터뜨리는 게 아니니까 왜 터뜨리지 않고 있느냐 다른 건에 대한 추가적인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시점의 문제만 남아있고 다른 건도 함께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오늘도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김근희 여사와 명태균이라는 정치부로커 또는 여론조사 전문가 또는 정치권의 국힘 쪽의 마당발 이 사람과 어떤 관계냐 그리고 이 사람과 김영선 의원은 또 어떤 관계였냐 그리고 지금 검찰에 수사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이런 것 때문에 수사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또 뭐냐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게이터로 비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드리면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칠 일이 없죠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김근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 지역구만 했을 거라고 믿는 게 더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선의의 조언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선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했을 때도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범법 행위 앞에 선의자를 붙이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적인 논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언이라는 것도 왜 대통령의 영부인 현직 권력자의 최측근인 대통령 배우자가 왜 오선 의원한테 컨설팅을 해줍니까 조언이라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언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개입이라는 거는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의원 측에서는 완결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주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입이라는 게 무슨 완결적으로 해야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옮겨라 옮겨라는 그 개입 행위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완결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개입의 개념을 좀 호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전 2022년도 6월 달에도 이 김영선 의원 수전물을 떠먹은 의원이죠 이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공천을 줬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준 당사자고 공천장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2022년도 6월 달에는 당대표 이준석, 공관위원장 정진석이거든요 이 두 명이 김영선 공천에 대한 진실들을 좀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관희 여사가 2024년도 2월 달에도 공천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 20%대로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지지율 50% 넘을 때거든요 그럼 지지율 50% 넘을 때는 안 했겠느냐 김영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입했을 가능성을 폭넓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김근희 여사가 개입해서 2년 전에 줬다는 것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지만 이 명태균이라는 자가 워낙에 발이 넓어서 김영선을 어떤 식으로든 심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굳이 주종을 따지자면 김근희 여사와 명태균의 합작품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라고 요새 언론이 야마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은 일시적으로 갈등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한통속이다라는 게 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 저는 결국 한통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갈등이 있었고 예를 들면 김영선, 유해찬 갈등이 있었지만 사실은 한통속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윤과 한의 갈등이 아니고 어쨌거나 큰 틀에서 윤과 한은 마지막에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이의 경제, 정치적 공동체다 이 입장에서 앞으로의 유난 관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이번 일이 시사는 바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에서 만나요 собственно 629 약 629 이런 수상 스픽스 기대하resso 생각 무섭 خ 나 녹 Mann umuz вик